지금 제가 안녕 좀 갔나요? 진짜 뭐 갔나요? 내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내가 생각한 정도는 한 이 정도의 정도 아 네가 생각한 너의 모습 약간 장구 느낌 약간 그냥 뭐 그 정도 어 장구 장구 느낌 아 상상 속에 너 내가 뭐 약간 이렇게 미치겠지? 이 정도 약간 했는데 이제 아 그냥 너 이러고 있잖아